이 동네에 가신다면 꼭 둘러보세요. 우리나라 최대의 문구왕구시장으로 꼽히는 동대문 문구왕구거리. 좁은 골목을 따라 120여 개의 문구왕구 상점이 가득. 그야말로 아이들에게는 천국이죠. 저는 하고 싶어요. 아이고, 다 하고 싶죠. 골랐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빠져드는 현장. 못 친한 것 같은데. 귀여운 장난감들 덕분에 이곳의 인기는 끝날 줄 모른답니다. 어른도 재밌겠어요. 시장 구경 마쳤으면 이제 바야흐로 위장을 채울 시간. 장사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40년 됐습니다. 마지막 커스를 안내하기 위해 이 동네에 산증인들이 떠났다. 이 골목과 역사를 함께한 그곳으로. 자, 갑시다. 어디예요? 농구왕구거리 식민들부터 처음 찾는 이들까지.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20여 세월의 맛이 있습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너무 잘 먹으니까. 여기 오면 다 먹어야 해요. 그래야 힘이. 언제나 이곳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솟아오르는 마성의 메뉴. 펄펄 끓어오르는 진한 국물과. 눈을 유혹하는 뽀얀 살길의 만남. 언제 먹어도 든든한 한 그릇이죠. 20년 동안 골목을 지켜온 삼계탕 되겠습니다. 주인장의 삼계탕은 오늘도 인기 만족. 화려하진 않지만 고드라운 닭고기와 진득한 국물이 자꾸만 입맛을 당긴다는데요. 퍼져나거나 또는 기운이 떨어지면 여기 가서 삼계탕을 아주 맛있게 먹고 가면 그다음날 거뜬해요 아침에. 일단 음식의 손맛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아주 국물이 다른 집보다는 굉장히 진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약재들은 아낌없이 듬뿍. 그중에 핵심은 엄나무라는데요. 구수한 맛도 나오고 칼칼한 맛도 나오고. 닭에 대해서 잔냄새도 없애주고. 2시간 푹 끓인 엄나무 국물. 여기에 다양한 맛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는 덤이랍니다. 엄나무 국물에서 탄생한 1번 주저. 엄나무 삼계탕. 이번에는 능이 국물 반, 엄나무 국물 반. 그윽한 능이 버섯 삼계탕. 고소한 맛을 좋아한다면 이 메뉴 추천. 녹두 삼계탕. 마지막으로 칼칼한 옷 삼계탕까지. 건강함으로 가득한 4종 삼계탕입니다. 무엇을 먹든 후회 없는 맛. 사르르 녹는 닭고기와 영양 가득한 국물까지. 하루의 피로를 싹 녹여준다는데요. 정말 시원하고 옛날 시골의 어머니 맛. 그런 어머니의 정성 들어간 맛.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